쿵차우리들의 투리버스 열몽이 아직 안 왔나 보네? 야! 왔어? 승민아! 나 너한테 할 얘기 있어 무슨 할 말?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진짜? 오! 오! 누군데? 저기 온다 누구 누구? 어? 어? 원영이? 잘생겼지? 운동도 잘했어 게다가 너 생파 때 시원하게 트름하는 거 보고 완전 남자답다 생각했어 나 무농이랑 잘해보고 싶어 도와줄 거지? 도와줄 거지? 도와줄 거지? 승민아! 너 오늘 완전 스타일리사다! 근데 오늘 무슨 소리야?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? 뭐? 사실은 나 오늘 원홍이한테 고백할 거야 기대해 뭐.. 뭐.. 뭐라고? 성령이가 너한테 고백하려는 거 보고 알았어 용기 있는 자자가 훈남을 차지한다 아.. 어떡하지? 승민이한테 사실대로 말할까? 말을 할게 무슨 말을 해 넌 구신을 보고 떡이나 먹으란 말이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쁜 친구예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야 돼요 야 너나 잘해 너도 뭘 잘한다고 그런 일이 아닌 거야 죽을라고 승민이 죽으려고 살그랬다니까 이 승민이?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야 너.. 정훈아 말하지 마 안 돼! 저 누나 안 돼! 야 야 너네 다 시끄러 저리 좀 가 은홍아 어?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? 내 안에.. 너 있다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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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지금 날 보면 안 돼 안 돼 수정아, 우리 오늘 문방구 신상 쇼핑하러 갈까? 그래. 현성민, 너 갑자기 왜 이래? 네가 더 잘할 텐데? 무슨 소리야? 친구의 남자를 뺏어? 그러고도 네가 베푸야? 오늘부터 절교야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다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